꽃이 만바라는 계절이죠. 꽃가루가 날리고 또 꽃향기가 풍겨오는 그런 계절인데 특별히 면역력이 약해졌고 또 면역력이 너무 예민해진 사람들은 아마도 1년 중에서 4월, 5월이 제일 잔인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알러지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영육의 알러지 항원과 치료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지 생리적인 기전을 좀 살펴보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알러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큰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방향이 좀 맞아야 되겠죠. 도대체 알러지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일단 어떤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서 이 면역세포가 과민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알러지입니다. 어떤 병원균이 들어와서 몸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가렵다든지 아픈 것하고는 달라요. 그 병원균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도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알러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향기로운 꽃가루예요. 그런데 그중에 몇 사람만 이 면역세포가 나쁜 놈으로 잘못 오해하고 과민반응을 일으키면서 따발총을 쏘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이 다른 질병은 병원균들이 만든 것이지만 이 알러지는 내 몸에 면역세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또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알러지 체질이 왜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 일단 어떤 알러지의 원인을 제공하는 물질 그것을 우리는 항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것은 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을 가진 항원이 이 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피부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 몸의 제일 외부 전선 어떤 점막세포 부분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항원이 들어왔을 때에 내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이 일단 딱 검사를 해야 되겠죠. 신문 검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긴 특별히 고성 이쪽은 누군가가 조금 이상한 행색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총을 쓰면 안 되겠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병원균이든 일단 들어오면 항원 제시 세포가 딱 나갑니다. 일단은 아이디 내놓으라고 하는 경찰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디도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놓는데 위조 주민등록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면역세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는 이거 진위를 구별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얘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를 정확히 보통 사람들은 분별을 해요. 그런데 너무 시달렸어. 낮에는 경찰서 와서 힘들지 밤에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또 힘들지 자식새끼들한테 또 힘들지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흐리멍텅해져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잘 못하게 됐어요. 그냥 저쪽 양양에서 온 주민인데도 너 감첩이지 이렇게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알러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항원 제시 세포가 들어온 이 항원을 딱 붙잡고 검사를 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파악을 했든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든 넌 감첩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경찰이 모든 감첩을 다잡을 수는 없겠죠. 군부대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군사력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파워풀해요. 일단 그날 주번 사령관으로 있는 헬퍼티세포라고 하는 그날 보초를 쓰고 있는 소대장에게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나쁜 놈 아무리 많은 군사가 넘어왔어도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단백질 조각을 그 속에 유전자랑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생체 정보를 헬퍼티세포 소대장에게 딱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생긴 특성을 가진 나쁜 놈들이 지금 우리 몸속에 침입했습니다. 하고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 소대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날 방에서 바둑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휴일날 같은 때는. 그러면 비상을 겁니다. 자기 밑에 소총부대들이 있어요. 네이추럴 킬러티세포라고 하는 소총부대. 휴가 간 친구들도 다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네이추럴 킬러티세포가 보내준 이 생체 정보를 분석을 해서 대포를 쏠 건지 소총을 쏠 건지 단검으로 가지고 갈 건지 몽둥이로 가지고 갈 건지 상황 판단을 해서 드디어 무기를 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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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정조준해서 그 나쁜 놈들을 만나면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총만 가지고 싸우기는 벅차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파지 항원 제시세포는 또 동시에 이 정보를 누구에게도 전달을 하는가 하면 화생방 무기 부대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바로 비세포라고 하는 면역 화학 무기를 만들어내는 부대에게 똑같은 단백질 조각을 하나 같이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생체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비세포에서는 맞춤식으로 이렇게 생긴 간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항체 무기를 가지고 가야 수갑이 채워진다. 그 간첩의 종류에 따라서 다 맞춤식으로 틀리게 항체라고 하는 수갑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비세포가 또 저쪽에 헬퍼 T세포 그 소총 부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드디어 항체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항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코로나19 항체를 만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가 계속 나오면서 그 병원균들 하나씩 딱딱 달라붙어서 얘가 나쁜 놈이다 하고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총 부대가 와서 딱 표적을 붙였으니까 너 나쁜 놈이지 하고 쏴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방에서 항체가 나쁜 놈들을 몇 개가 달라붙어서 꼼짝 달짝 못하게 하면서 무력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체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어쩌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데 때로는 이 주인 양반이 그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체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만들어지는 항체가 비만 세포라고 하는 부분에 자꾸 달라붙어요. 비만 세포에 달라붙는데 하루 이틀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달라붙다 보면 비만 세포에 아주 가득 차는 날이 오겠죠. 가득 차요. 지금까지는 계란을 먹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란을 이 면역 세포들이 나쁜 놈이라고 잘못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항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항체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비만 세포에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계란을 또 하나를 더 먹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항체가 비만 세포를 가득 채우고 넘치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그러면 이 비만 세포에 항체가 가득 찼어요.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계란을 또 하나 딱 먹었더니 그 계란 속에 있는 항원이 이 면역 시스템을 복잡하게 다 거쳐서 지나갈 필요도 없이 잘 보세요. 그 항체, 그 항원이 딱 먹자마자 비만 세포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비만 세포에 달라붙으면 여기에 가득 차있던 항체가 그 즉시 딱 잡아내면서 비상을 걸어요. 비상을 걸면 드디어 그걸 먹는 순간 이 화학 무기인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무기를 비 세포에서 만든 화학 무기가 그냥 반사적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히스타민 같은 것에 공격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코 부분이었다. 그럼 코 점막에 이 비 세포가 쏟아픈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무기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혼물이 나오기도 하고 기관지 쪽에서 염증이 생기면 기침이 나옵니다. 또 피부 쪽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막 가려운 발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계란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이날부터는 하나라도 먹었다면 온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계란에 알러지가 있네요. 그러면 나 지금까지 계란 평생 먹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이 비만 세포에 평상시 먹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항체가 채워지고 채워지고 가득 채워지는 날 드디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계란을 먹으면 온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알러지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미 알러지 체질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 알러지로부터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코 점막 쪽에서 더 예민하게 이런 반응이 오면 알러지인데 알러지 비염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기관지 쪽에 더 히스타민이 많이 공격을 하고 여기서 과민반응이 일어나서 기침을 한다 그러면 알러지 천식이라 그럴 것이고 특별히 피부 쪽에서 이런 게 심하다 그러면 알러지 피부병이라고 할 거예요. 뭐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아토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아토피도 역시 이 몸속에 있는 전체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러지를 총칭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만 됩니다. 어느 한 가지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알러지 치료법의 2대 원리를 크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들도 꽃가루 없는 동네에 가면 기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알라스카로 이사 가면 평생 알러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침을 나게 하는 항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멀리만 하면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기는 고등어만 먹으면 피부병이 생기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등어만 안 먹으면 평생 괜찮아요. 나는 우유 들어있는 것만 마시면 설사를 하더라. 우유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물건 살 때마다 우유가 들어간 빵인지 안 들어간 빵인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우유만 안 먹으면 멀쩡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원을 멀리하고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살면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항원을 멀리한다는 것은 이론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안 먹으면 괜찮은데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알러지가 치료되기를 원하면 두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면역력을 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꽃가루가 들어와도 멀쩡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항원 제거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녁때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면서 이런 알러지 갭통의 질병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이 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알면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알러지들이 코로 들어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코를 잘 지켜주면 됩니다. 즉 흡입 항원을 멀리해줘야 되는데 여기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 하나 있죠? 이게 진먼지 진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수억 마리가 있어요. 몇 마리 정도는 다 견딜 수 있는데 청소를 1년 가도 한 번도 안 해. 걸을 때마다 햇볕이 들어와서 보면 먼지가 부석부석 일어나. 진먼지 진득이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 알러지가 잘 옵니다. 특별히 집안 청소 잘 안 하는 사람들에게 와요. 침대 시트나 헝겋으로 된 쇼파 이런 데 많이 살아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알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한 방에다 다 카펫을 까는 문화인데 이게 참으로 좋지 않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빨 수도 없고 청소해도 다 거기서 보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코로 들어오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지를 알면 그래도 노력하지 않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진먼지 진득입니다. 대부분의 알러지는 한 60% 내지 70%가 진먼지 진득이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진먼지 진득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청결한 곳을 찾고 청결하게 청소를 해주면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봄에는 꽃가루 알러지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꽃가루 없는 동네로 가면 좋습니다. 저쪽 미국에도 피닉스 같은 데 가보면 사막인데 이때쯤 되면 꽃가루가 온 동네를 돌아다녀요. 눈을 못 들 정도로 웬만하면 알러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 계절만 되면 저쪽 다른 동네로 몇 달 가서 이따가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어떤 것에 알러지가 있는 줄 알면 가능하면 그것을 피해서 살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생각보다 요즘에는 동물의 털 알러지가 많습니다. 강아지를 집에서 방에서 키우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강아지 털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 병원보다도 동물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번대는데 사람에게서 정을 찾는 게 더 좋을지 몰라요. 특별히 알러지가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동물 키우는 것은 멀리해야만 됩니다. 어른들은 괜찮을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동물 키우는 것 때문에 알러지 환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곰팡이 그래서 반지야 습습한 곳 곰팡이 있는 곳 이게 굉장히 해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햇볕이 들어오는 방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곰팡이는 어둡고 습습한 곳에서 많이 삽니다. 햇볕이 들어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 햇볕이 들어오는 방 이런 곳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세균 그 자체도 나쁘지만 세균이 또 자꾸 원인을 따른 것 플러스 세균까지 들어오면 더 강력하게 문제가 되겠죠. 아토피도 아토피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 1차 방어전선인 피부가 헐어버렸는데 그다음 또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면 2중, 3중 염증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코로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예민해 죽겠는데 세균까지 들어오면 더 기침이 심해질 수 있겠죠. 폐렴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몸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자연에 없었던 인공 첨가물 또 목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공장에서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로 만든 어떤 합성수지, 나일론 이런 계통을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연에서 멀면 계속 신경을 쓰고 예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천연으로 만든 재질로 된 옷감을 또 쓰면 좋고 그리고 어떤 화학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러지 가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미세먼지 속에 이런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원 중에 하나가 진먼지 진득입니다. 알러지 전체 중에서 한 60%라든지 70%는 진먼지 진득이 때문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하여튼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청소기로 청소해도 먼지가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지 잘 안 없어지죠. 옛날 우리식이 좋습니다. 물걸레로 하면 이 습기가 다 또 흡착해 가잖아요. 그래서 물걸레질하고 가끔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면 공중에 떠있던 이런 것들이 수분과 함께 밑으로 가라앉고 물걸레로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알러지 반응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백퇴델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아토피나 여러 가지 알러지 천식, 비염, 눈물, 콧물 이런 것이 싹 자꾸 남는다고 그럴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설악산의 신선한 공기가 주는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구조적으로 미세먼지가 1년 12달 나타나지 않는 골짜기 속초만 해도 조금 틀려요. 그래서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1708m 대청봉부터 그냥 뾰죽산 하나면 옆으로 돌아오는 데인데 이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넘어오지 못하고 떨어져서 같은 강원도인데도 이 태백산맥 서쪽으로는 서울보다 더 안 좋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항원이 그만큼 구조적으로 제거된 골짜기에서 살다 보니 웬만한 이 알러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바로 오늘 운동하던 그 데크 옆에 다 솟아난 나무들이 무슨 나무입니까? 적어도 50년, 100년 산 금강송 소나무 금강산에서만 자라는 소나문데 이건 한국의 다른 소나무하고는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성분이 나무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피톤치드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그런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은 편백나무나 금강송 소나무로 벽을 두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알러지 환자들에게 너무 좋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곰팡이나 균을 죽이는 힘이 피톤치드 자체가 피톤, 식물이란 뜻이고 치드, 죽인다는 뜻인데 식물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을 죽이는 성분이 수천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피톤치드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싸워서 죽여야 될 것을 피톤치드가 대신 죽여주니까 면역세포는 어때요? 룰루랄라 막 힘이 나겠죠? 면역력이 향상이 됩니다. 또 이 신선한 공기로 만들어주니까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냄새를 다 잡아먹어요. 탈취 효과. 그리고 기분이 좋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니까 오는 날부터 기침이 멈춰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별히 이 피톤치드가 지금까지는 편뱅나무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학계에 알려져 있었는데 충남대학의 박범진 교수팀이 여기 설악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금강송 숲에서 검사를 했더니 이 편뱅나무숲이 평균 4.93나노그람의 피톤치드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바로 설악산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금강송 숲에서는 5.29나노그람이나 피톤치드가 나오더라. 수많은 나무 중에서 이 강력한 치료제가 파워풀하게 쏟아지는 저 데크에서 오늘도 보니까 여러 사람 계속 운동을 했죠. 그러면서 심호흡을 하고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하면 그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피톤치드의 효능을 보면 실험을 해보니까 대장균을 KCL 국가공인검사기관이 검사한 결과로는 99.9% 죽입니다. 저게 뭐 얼마나 죽이겠어? 99.9%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도 99.9% 죽이고 또 폐렴 사람은 거의 마지막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폐렴균도 99.9%를 죽이니까 여기가 막 누런가래가 나오고 그렁그렁 하면서 여기 식당 계단도 내려오기 힘들었던 분들이 기관지 확장증이나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 환자들이 한 거의 80, 90이 된 그런 어르신들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여기를 부축받고 내려오던 분들이 그냥 혼자 걸어서 자유자재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봤는데 이런 피톤치드의 치유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곰팡이도 죽여요. 특별히 요즘에 지금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예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충북대학 동물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것도 보니까 이 피톤치드 성분 5% 정도의 농도만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도 CCB라고 하는 개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사멸시켰다고 발표를 했고 TEG라고 하는 돼지 콜레라 이 콜레라 바이러스도 99%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조류독감도 99%를 사멸시킨다. 그러니까 분무기로 뿌리고 다니지 않아도 이 금강송 숲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피톤치드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산책을 좀 하시고 심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시청에서 여러 의원님들 또 지도자들이 여기를 옵니다. 저쪽을 이제 조금 더 투자해서 제대로 된 산림치료욕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미 계획은 올렸다고 그러고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듣기 위해서 내일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10시에 와서 저걸 한번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건 세계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심어가지고 언제 저만큼 크겠습니까? 또 저렇게 이 금강송이 막 군락을 하고 있는 데는 저쪽 신흥사 들어가서도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 하나씩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이런 천혜의 치료제들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만큼 뿌려주면 얼마나 더 비싸게 받습니까? 피톤치드는 합성이 불가능해요. 한두 종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마시면서 흡입 항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흡입 항원이 문제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 죄악이라고 하는 나쁜 독소를 버리고 또 이 거룩한 영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어떤 힘을 동경하고 또 의지하고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인데 우리 이 영적인 주머니에는 어떤 이 영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비어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분을 영적인 존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성경을 믿어도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신앙 말고 마음속에만 있는 천국 말고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까지도 신앙일 수 있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령을 영적인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의 최고로만 믿을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암덩어리도 치료되고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마음의 평화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믿는 것을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마다 그런 사람들은 속한 자이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는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자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까지는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 그것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이 몸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몸이 될 수 있고 흠이 없이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문을 열고 이 집안에 있는 수북이 쌓인 먼지를 다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순서겠죠. 그렇게 나쁜 공기 먼지 창문 열고 다 버리면 그 다음 이 방에는 무슨 공기로 채워질까요? 신선한 공기가 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적인 알러지가 치료되기를 원하면 내 마음의 창문 활짝 열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원망 시기 질투 이런 여러 가지 먼지들을 다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신선한 성령의 은혜를 가득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가 가능해요. 김경배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고생을 했는데 이것도 면역력이 약해서 오는 자가 면역 계통이에요. 또 알러지가 피부에 나타나서 온몸이 다 가려워 두드러기가 나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너무너무 심해졌는데 약을 먹은 지 몇 년이고 안 먹으면 새해 그냥 하얗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끊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지독한 불면증을 어떻게 이기면 된다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백퇴레는. 불가능한 걸 하라고도 안 해. 아니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자느냐. 왜 못 자 자면 되지. 밤 10시에 어떻게 해요. 불 끄고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돼. 아침 6시까지. 잠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생각하지 말고 잠이 설령 한숨도 안 왔다 할지라도 불 끄고 눈 감고 8시간 누워만 있으면 연구 결과는 50%는 잠잠 수면 효과가 있다. 내일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씀만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보세요. 그 다음날 죽는지 안 죽고 다 살지. 그렇게 하면서 낮에 햇볕을 보면서 아무리 피곤해도 낮에 낮잠을 자면 그날 저녁에 잘 걸 미리 잤기 때문에 또 불면증이 옵니다. 잠을 안 자고 버티면서 일주일만 지나면 99%는 대부분 진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이 빨개 진짜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토끼 눈처럼 빨개 그래도 낮잠 자지 말아라. 그리고 10시부터 6시까지 불 끄고 눈 감고 누워 있으면 된다.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일주일 지나니까 드디어 잠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간 몇 년 동안 못 잔 잠 계속 자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도 자. 전 강의 시간에 자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강의 시간에도 자겠어요. 불면증 환자가 강의 시간에도 잘 정도가 되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선한 음식 먹지 신선한 공기 맛이지 알러지가 완전히 사라져서 진짜 샬롬 평화가 몸과 마음에 쫙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섭취 항원을 제거해야 돼요. 또 입으로 그렇게 많은 항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러지를 일으키기에 좋은 항원의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좋은 음식이지만 대부분 이걸 즐겨 먹으면 웬만하면 알러지 체질로 변하는 것이 있는데 우유 우유는 사람이 먹을 젖이 아닙니다. 소가 먹을 젖이지. 그걸 사람이 다 뺏어 먹어. 100% 사람의 젖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세포는 혼돈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 사람들이 알러지가 많고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아토피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젖을 먹으면 처음에 태열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낫지 않으면 아토피 입니다. 엄마 젖을 먹는 아이들이 확실히 이 엄마 젖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토피가 사라지는 것을 봐요. 또 달걀 튀김 조개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즐겨 먹게 될 때에 여러가지 알러지 체질로 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아주 해로운 것이 튀긴 음식입니다. 이 한 시간 정도 튀기면 활성산소가 3배가 달라붙고 3시간을 튀기면 10배가 달라붙어요. 그 활성산소가 결국은 피부를 공격하면서 아토피나 여러가지 알러지를 일으키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자기 몸으로 금방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어 초밥 딱 잡았을 때 포를 떠는 거 하고 손님 기다릴 때까지 몇 시간 있는 거 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이 청어 등푸른 생선 속에는 오메가 뚜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 뚜리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활성산소를 끌어당기는 힘이 제일 강력합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처음에 딱 포도 쓸 때보다도 신선도가 같아요. 틀려요. 눈으로 봐도 틀리죠? 왜 틀려? 활성산소 달라붙은 거예요. 바로 포도 쓸 때보다도 80배의 활성산소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입에 들어올 때는. 이런 거 즐겨 먹다 보면 이 아토피나 알러지가 심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에덴의 음식을 먹자. 어떤 것이 제일 이 몸에 맞는 것인지 메이커가 알아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도 220 꽂을지 100 꽂을지 석유를 집어넣지 만든 사람이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몸을 만든 분이 알아서 이 의학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로 너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 면역세포가 제일 건강할 수 있다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내 몸 마음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관리소 몸 사용설명소입니다. 그 매뉴얼 1장도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주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지치고 과민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알러지 환자들이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음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 이어야지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달신 말씀도 한 번 먹고 선항산신 말씀도 한 번 더 먹고 이러면 파벨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남편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말씀을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쓰고 있어요. 음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간 아이다. 음부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폐가망신 씻기는 독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러지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튀긴 음식들은 딱 요래요. 너무 맛있어. 달콤해. 그런데 몸을 탐한각 들이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습니까?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똑같아. 요거 쫓아가다 이렇게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아닌 것은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음식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를 영혼을 망가뜨리는 영적인 알러지를 일으키는 말씀들은 쾌락 기뻐요. 짜릿합니다. 우선 입술에서는 대부분 맛있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를 다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핏 볼 때는 그냥 미지근하고 맹맹한 것처럼 보여도 현미가 백미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디톡스 하면서 즉 예전에 짜릿한 거 조미료 달콤한 거 이런 걸로 찌들어버렸었던 이 미래를 싹 디톡스 한 다음에 우리 김종서 선생님 오늘 현미밥 먹으니까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 백미는 그렇게 맛없어요. 아무리 씹어도 싱겁기만 하지. 진짜 그 깊은 맛을 여러분들이 꼭 이곳에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미료 한 방울 딱 틀면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껍데기만 맛있어요. 깊은 맛이 없어. 그런데 다시마 넣고 무 넣고 또 뭐 넣고 해서 부 시간은 걸리지만 삶아서 만든 물로 막국수를 담율면 은은 은은 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죠. 배가 고파요. 이따 점심때 많이 드셔요. 그래서 달콤하고 짜릿하고 쾌락 유혹 이런 말씀을 멀리하고 정말 영혼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접촉 항원을 멀리 해야 돼요.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닿으면 피부가 두드러기가 나는 알러지가 있는데 알러지 항원이 있는데 웬만하면 온나무에 대해서는 가려움증이 있죠. 온나무 온나무 또 고무 어떤 자연의 물질이 아닌 간지럽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포르말린 머리염색약 방부제 화장품 향료 합성수지 에덴 농산에서는 없었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능력이 많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영생하게 만들 수 있다. 방부제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자기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뭐 만들었어요? 착색제 착색제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 뭐 만들었어요? 조미료 이게 얼핏 볼 때는 예뻐 보이고 얼핏 볼 때는 정말 맛있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다 면역세포가 싫어하는 물질들이고 특별히 저 밖에서 음식 주로 먹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나중에 알러지가 오게 돼 있어요. 완전히 조미료로 맛을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도 조리법을 완전히 바꾸세요. 이 음식이 어떤 사람 나 채식했는데 말만 채식이지 이 조미료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고기보다 더 해로운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에 대해서는 조미료 일절 어떤 종류도 안 써요. 방부제 안 씁니다. 튀기는 거 절대 안 써요. 설탕도 안 써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접촉 항원 특별히 농약이 환경 호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만 완전히 제거해도 유방암의 대부분은 샴푸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화장품도 이제 집에서 만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런 클래스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내 말을 먹어라 내 말을 그런 곳은 그냥 문 근처도 가지 마라 접촉도 하지 말아라 이런 영적인 원칙들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입 항원을 제거해야 돼요 몸속으로 막 직접 주사 바늘로 들어오는 그런 항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들어오면 잘못하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주입 항원은 어떤 주사 잘못 맞으면 그냥 죽는 사람도 있죠 샥이 오는 거예요 샥이 그래서 꼭 병원 가면 무슨 약에 대한 알러지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딴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 맞으면 죽어요 이게 알러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곤충에 물린 경우 곤충에 물리면 그 독소를 대항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다 달려드는데 좀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냥 끝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거에 알러지가 이미 생긴 사람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벌에 쏘여도 잘 쏘이면 약입니다 그런데 계속 쏘여서 어느 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러지 체질이 됐다 벌 한 방 쏘면 그냥 정신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주의 방원들 또 개미 동물에게 물린 경우 이런 것들이 그냥 피하 조직을 꿰뚫고 들어오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들판에 아무데서나 가서 누워있으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냥 푸른 초원 어쩌고 안 돼 거기에 뭐가 지금 내 몸에 달라붙을지 몰라요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내 몸으로 나쁜 것들이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교만심 자부심 지배욕 허영심 불경건한 야망 불평 불만 매정함 험담 거짓말 기만 중상 모략 등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계시지 않다 여러분 여기 이 공간에 오염된 공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주의 방원이 가득 차 있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있을 공간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유혹이라고 하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야 내가 어찌 할 수 없다 딱 봤더니 욕심이 생기는 것 그건 본능입니다 그거에 어찌 할 수 없지만 이야 이 집 괜찮은데 하고 이 유혹이라고 하는 새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풀고 아주 살려고 하면 사람은 어떤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안 돼 하고 털어버릴 능력은 있는 거다 내가 저걸 보고 왜 욕심이 생길 그건 본능이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뭐 그게 그것도 없으면 사람은 죽은 시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머리 아예 둥지를 틀려고 들어오면 안 돼 선택할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주입되려고 하는 순간 안 돼 하고 결단을 하시고 떨어내셔서 내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밀려오는 불평 불만 비평 헌담 얼른 버리세요 계속 구경하고 있지 말고 안 돼 하고 버리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자 그럼 좋은 것 생각하는 거지 뭐 비평을 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아니야 결국 내 영혼만 망가지는 거지 그 사람에게도 아직 은혜 기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마음의 일부분이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아직은 좋은 부분이 있을 텐데 왜 내가 아직 못 보고 있을까 하나님 가짜로 그냥 입술로만 좋아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좋은 부분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면 내 마음도 기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요 정신적인 항원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과립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얘가 과민만흥을 일으키면서 알러지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활성산소가 또 많아지면서 얘가 조직을 파괴시키면 압도피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면 이 백혈구 중에서도 림프구가 줄어들어요 그냥 주눅이 들어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여러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주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알러지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 내 마음에서 오락가락 하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분들에게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금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걱정으로 내 영혼이 임파구가 약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른 인정하고 모든 것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맡기라고 하는 그분에게 그때그때 맡겨버리면서 여전히 마음의 행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사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가렵지 않고 상처나지 않고 짓 무르지 않고 정말 예쁜 모습으로 살아 가시다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하고 질병도 가려움도 염증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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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